아무것도 없이 지금 여기서 생활을 하라고? 지금 갑자기 와서? 예전이 그립다고 하셨잖아요 아 예전에도 지금은 제가 가져갈게요 고급 인력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돈 줘 오늘도 알바할게 있습니다 베이비시터 알바를 잡아왔어요 왜? 아이들이 많이 쓰는데 아이 들이요? 안녕 안녕하세요 베이비시터 왔어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면 행복하겠지? 시작 하나 둘 셋 안녕히 다녀오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간식 여행인지 아 고래밥을 고래밥 좋아해? 아 오케이 그럼 고래밥 먹자 팔씨름에서 이기는 사람이 간식 계밥기 섬전이 이걸로 할게 그래서 준비 시작 다 이걸로 할게 다 예수야 한참 웃는다 안쪽으로 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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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가 너무 웃겨 피아노 승리 님도 할 수 있어요? 어 일단 1번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뛰어넘고 뛰어넘고 2단계 잠깐 2단계 3단계 아 이게 단계가 있어? 네 자 간다 이랬어? 형이 안 조심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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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엄마! 사랑해요! 알겠죠? 하나! 엄마! 둘! 사랑해요! 자 이제 아빠가 삐길 수 있으니까 아빠로 한다. 알겠지? 시작! 아빠! 둘! 사랑해요! 하나! 아빠! 둘! 사랑해요! 아! 남친처럼 바로 이만큼 드세요. 아 이거 이거! 누가 뭐래 먹히지? 이거 복근 운동이잖아요! 복근 운동이잖아요! 복근 운동이잖아요! 1번으로 자기 아필해보세요. 1번 파란색이고 여기서 가장 어리고 그냥 딱 봐도 알죠? 2번! 검은색! 여기서 두 번째로 어리고 제일 잘생겼어요! 살이 빠지면 되게 잘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기호 3번 빨간색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콘텐츠를 달아금 구독! 달아금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준비해 주세요. 1등! 파란! 2우! 꿈미남 사랑해요! 2위! 빨간! 2우! 멋져서! 힘이 세서! 어차피 여기 다툼이었어! 마지막 3위! 2위! 2위! 1등! 빨간! 2위! 매력있어서! 이거야! 장세하다! 초등학생도 느끼는 초등학생도 느끼는 초등학생이라니까! 2등! 사랑! 키가 크고 어려워져! 넌 어린 것밖에 없는데 키랑 키랑 어린 것밖에 3위! 3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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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니가 말했잖아 거짓말 못 쓴다고 3위! 내 스타일! 마지막을 믿어! 자! 누가 1등인 것인가? 1등! 사랑! 이유는 간단해요 키가 크고 잘생겨서 2등! 빨간! 힘이 세다! 3위! 검정! 뚱뚱해서! 자! 이유! 뚱뚱해서! 맛있게 먹어! 귀여운데? 귀엽지? 신따! 아! 완전 좋아하는 척하는 거야 저거! 진짜요? 안올림해서 비닐지상 아! 아! 굴마! 네! 아유 오늘 고생이에요 아니 너무 잘 놀더라구요 이거 평발 전용 신발이에요 아 신발이요? 운동화 신발을 주셨는데 신발에 좋은 신발이죠? 와 한번 신어봐도 되겠습니까? 지지가 딱 견고하네요 키가 엄청 커진 느낌이야 바로 이거 신고 가야겠다 감사합니다 종종 부탁드릴게요 며칠 불구하고 이렇게 받아서 여러분들 여기 얼마나 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알바 끝나고 또 우리 부모님께서 맛있는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해봐 와 이거 뭐예요 이거요? 알바비 알바 와 마늘 향이 팍 올라오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저 마늘 되게 좋아 아 저도 마늘 진짜 좋아하는데 다행이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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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울지마 자 우리 빛나, 엘리, 한나, 리아 삼촌이랑 넣어줘서 고맙고 씩씩하게 잘하라 마른티비도 열심히 할게 많이 피곤합니다 어제랑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컨디셔닝은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컨디셔닝을 예전만큼 그렇게 탄력이 쉽게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컨디셔닝을 하고 끝나자마자 내 몸이 끝났었어요 죽어버렸었어요 그냥 힘이 없어요 근데 이 힘이 내가 젊었을 때 모든 에너지를 소비했을 때 나오는 그 힘듦이 아니고 그냥 몸이 힘든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피곤하고 컨디셔닝이었지만 그게 괴로워서 하지만 이제 나 다시 산다를 하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 뭔가 나를 위한 시간들이 많다는 것을 좀 깨닫게 돼요 진짜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성기대를 다시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겠어요? 네 아주 알았어요, 감동이예요 들어갑니다! 주, 주,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Can you see the light? Can-can-can you see the light? Wo-ow-ow-ow-ow-ow-ow-ow!